지하의 썬데이기탐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입니다 시작합니다 패티존 자 얘는 패티존 무슨 페달일까요 오 색상이 되게 고급진 색상이에요 여기 안 빠지니 짠 짜잔 짜잔 짠 짠 우와 얘 개인 레벨 이런거 보니까 좀 드라이브 계열인 것 같아요 하이로우 레벨도 있고요 근데 무게가 역시 패티존은 무게가 반야 이 철무게가 와우 그래도 튼튼하고 그리고 얘 소리는 우선 이 무게만큼이나 좀 탄탄한 소리들이 패티존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기대가 되는 사운드입니다 패티존 골드 이름이 골드래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좀 무거워 많이 무거워 짠 530g 와 보통 이렇게 생긴거 200g 300g 이러거든요 500세 2배 2배 아 이게 참 안타깝네요 네 자 패티존 그러면 이 무게만큼이나 얼마나 묵직한 사운드를 낼지 드래이브 소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패티존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쵸 되게 아 정말 튼튼하고 사운드 정말 좋게 만든 회사로 인식이 돼있죠 우리도 할 때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할 때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필요가 있냐 했는데 좋아 이거 빈티지 마샬 앰프 사운드 그대로 플렉시 복합했대는데 그렇죠 플렉시가 그렇게 무슨 메타 램프도 아니고요 그렇죠 애매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램프예요 기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긴 많은데 플렉시를 써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써보면 좀 후회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떨떠름해 뭔가 성에 안 차는 그런 사운드를 좀 내는 좀 모잘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뒤에 터그 스위치도 있고 거기에 좀 보완한 느낌이 약간 옆보이는 그런 페달이에요 로우게인부터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다 들어있는 그런 패티존 일렉트로닉스 이펙트 골드입니다 가격대는 39만 8천원 39만 8천원 40만원이에요 그래도 플렉시 헤드가 한 몇백만원 하잖아요 그렇죠 40만원대고요 보통 이제 패티존스에서 부티크 앰프로 부티크 페달로 많이 나오잖아요 40만원대 30만원대 9백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싸면 45만원 싸면 35만원 이 사이니까 얘는 되게 뭐 노멀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노브같은거는 직관적이네요 네 하이 로우 레벨 게인 그렇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에콜라이저로 뭐 설정해갖고 값을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 큐 섹션에서 로우 컷하고 하이 컷 회로에는 좀 더 투명한 거를 원해서 위에서 아우리캡이라는 그런 거를 사용했던 회로에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 전문 그런 거 아닌 이상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지 우리가 안쪽에 편의상을 해서 까놨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우 오우 이게 회로입니다 네 단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저거하지 않게 여기 토글 스위치 보이시죠 두 개가 있어요 얘가 헤드룸 헤드룸 조절하는 거고 요게 로우 컷 하이컷 로우 하이 네 그리고 뭐 덜티 뭐 클린 이런 거 느낌이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 사운드 들어보면서 이거 조절해 볼게요 네 우선 앞에 있는 노브를 이렇게 까놓을게요 네 에이아이 같다 에이아이 뒷판 까놓을게요 네 자 우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레벨은 한 9시 정도고요 게인 좀 많이 줬고요 네 그리고 하이랑 로우 이 정도로 그냥 해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찰지네요 이게 지금 싱글 체감인데 찰지네요 싱글 픽업에 우리 트윈이 볼브인데 그러니까 자글자글하게 잘 먹네요 어 원래 드라이브 안 걸릴만도 한데 지금 상황이 음 자 그럼 게인을 좀만 더 주고요 게인을 좀 줄여볼까요 게인을 줄여도 좀 묻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네 로우 열두시 정도만 넣어도 노우가 거의 풀 맥스인 느낌이 좀 나요 하이 하이 요게 플렉시 소리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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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답답한 짓 뭔가 먹먹한 잘했네 잘했네 자 여기 밑에 여기 가운데 미니 스위치 노우 보면요 네 미드 미드 레인지 프리컨시가 있어요 네 여기 미드가 있죠 얘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40 400K 400에서 2K 까지 줄여볼게요 400으로 2K 올릴게요 그리고 밑에 꺼 미드 레인지 그리고 밑에 꺼 미드 레인지 내려볼게요 오오 얄성해지네요 오오 잘 만들었네요 되게 이게 오 쓸만한 것만 딱 놓고 오오 맞아요 오 잘 만들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마샬로 가볼까요 네 이게 프렉시 사운드 그렇죠 미드를 올릴게요 오오 오오 개인이 좀 답답해 진짜 딱 오 프렉시 사운드 이 상태에서 기타를 한번 바꿔 볼까요 네 이제 헌버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드라이브니까 좀 더 잘 묻을 것 같아요 마샬 그대로 놓고요 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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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이게 하이 하이룸 아예 하이룸 아예 하이룸 아예 나야될거 같아요 좀 더 레인지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이죠 자 이거는 지금 헤드룸 헤드룸이 키운거구요 화이트 화이트 소리가 참 고급스러운데 조금 뭐랄까 고급스러운 망라니 소리 있죠 막 고급스러운거 그냥 막 고급스러운 느낌 아 이게 그런 부스터 효과라도 쓸 수 있겠네요. 헤드룸이나 이런 걸로. 어 확실히 쓸 수 있겠네요. 랩에는 지금 9시 10시 뭐 이 정도예요.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. 자 센터 갈게요. 와 이거 파워 알맹이가 대박인데요. 와 난 얘 뒤에 깔리는 드라이브 드라이브인데. 그 잔음이 있어요. 잔향. 샹샹 하는 샹. 어 그게 되게 예쁘다. 어 그게 더 좀 사운드가 쫀득거린다는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. 뒤에 토그 스위치와 그리고 앞에 직관적인 노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플렉시 앰프 사운드보다도 더 멋진 좀 더 기타에 잘 묻는 그런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되게 특이하게 마샬보다 펜더에도 잘 묻는. 더 잘. 희한하네. 마샬 쓰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가. 야 희한하네 얘. 와. 마샬 플렉시 사운드인데 펜더에도 잘 묻는. 와 그러니까 듣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. 뭐 잘 묻는다 얘기보다는. 이게 30 아까 얼마였어 39만 8천원 네. 뭐 이정도면. 40만원. 뭐 마샬 플렉시 앰프 안 사고 얘 사서 더 나만의 사운드를 또 만들어 내는 것도. 네. 좀 더 좋은.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갖고 댕길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앰프에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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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주시고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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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패티슈은 골드 이름 말 그대로 골드 골드와 함께 반질반질하면서 이런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여와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